안녕하세요 다들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 월요일이라고 할 뻔했죠 방학듬이 하신분도 계실거고 구아구아구 안녕하세요 자 무적개세윤 무적개세윤 나 자가용도 있지롱 왜 고바스부에 이렇게 자가용까지 타고 있는데 저빈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유튜브 구치하셨으면 바로 구독 다시 눌러주시구요 네 악인준비님이 팔로우를 다시 하셨더라구 왜그러시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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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요. 뭐든 먹으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이게 오늘 한 끼.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 다 먹어요. 이제부터. 옛날 사람들은 하루에 다섯 끼를 먹었대요. 저체중이라고 먹어요. 당연하죠. 저체중이라는 거. 들어간다는 거. 아 진짜요? 얼른 들어와요. 가볍게 8명에서 디비전 3를 해볼까 하는데 방제가 어그로를 못 끌었나? 왜 이렇게 안 들어오시지?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무적 개세윤. 내 캐릭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이것도 돈, 뭐냐. 저기 가스 주고 산 거라고. 가스가 정말 아까워. 젠장. 이거 보려고 내가 뭔 소리예요? 저는 머릿핏이 많아요. 머릿핏이 많아요. 아쉽지만 탈모가 오시길 절대 안 와요. 캐시키 해보실. 금방 깰텐데? 한 번 해볼까요? 방송국 나오면 좋지. 나약. 거문콩님 다 쓸까요? 그냥 쓸데없는 데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 에이드버스터 해도 되잖아. 다큐멘털 할까요? 음. 나쁘지 않구만. 뭔 소리예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가보자고. 저 가보자고가 고박실보랑 되게 비슷한 거 알아요? 네. 저는 확실하게 힐 할게요. 딜 부탁드리겠습니다. 딜 부탁드릴게요. 게세윤 게세윤 게세윤의 버텍 블랙힐니 고아 안녕하세요. 출퇴 감사합니다. 앙스타 앙스타 안 왔잖아. 졸려요. 자요. 빨리 도와줄게요. 아 맞다. 그러면 못 주무시겠구만. 아 왜 죽은 거야. 살려주세요. 저 센싱한데. 오늘도 방송각을 뽑아주세요. 그래야 하이라이트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와. 왜 죽어 자꾸. 아니 왜 죽어. 전 어제. 와. 멋있는. 아니 아니 아니. 나 살려줘야지. 살려줘야지. 어디 가요.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 된단 말이야. 살려줘야지. 와. 부럽다. 완전 부럽다. 빨리 살려줘요. 시간이 없단 말이야. 캔모는 언제부터 유기가 됐죠. 그러니까. 아 천마리 형님. 오랜만에 뵀는데. 그렇게 오랜만에 뵌거하지. 방원 갔다 왔습니다. 잘 알았어요. 천마리 형님도 이제 방학이시죠. 방학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야. 야. 슈가 좋은 슈가인데. 슈가.. 스내리가 뭐. 가볍게 이겨주겠습니다. 카운터 탁 알겠습니다. 슈가 잘 된 미드. 그렇죠. 그치. 슈가 아니라 미드. 미드하고 있는 거야. 절대 패라고 있는 게 아니겠다. 와 유도탄 진짜 와 저 유도탄 아 저기 방대에 다 나와있어요 음 나쁘지 않구만 다하시면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8명까지 가능한 노 리미트라구요 다같이 우리 악몽도 한 레벨 다 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리와 함께 진짜 많네 네네네네 말씀하시지요 그 말았겠는데 사랑한단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매 하지매 하코 시작해요 지웠다니까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음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어제 이케카이에 좀 다녀왔어요 누냥뉴냥님 고시나리 유튜브가셔서 요약본 한번 보세요 고시나리가 어떻게 갔나 어제 이케카이 갔다니까 왜 구취했어요 왜 왜 구취해요 안돼요 다시 구독해요 빨리 이런 구독가지고 장난치시는거 아니에요 땀 그때 그리고 저 형 뷔 어 를 step 어 어 같이 하려고 같이 하려고 일부러 빨리 끝난거라구요 네 같이 하려고 일부러 빨리 끝난거라구요 얼른 들어와요 왜 나가신거지 오히려 오오 좋아요 저기 이왕이면 네이버 이것저것 다 꾸며주세요 저기 그 뭐냐 프로필하고 다른것들 이것저것 다 해주세요 착취하기 착취하기 아 자유 이십 비번사 내가 다 적어놨을텐데 아 진짜요 오오 멋있는데 패언니 고아안녕하세요 디코나 들어가있어야겠다 노리미트 나왔구나 맞아요 보상은 나중에 다 그리 그려서 주시죠 보상 보상 없는데요 보상 없어요 보상이 어딨어요 기브앤테이크만 있을 뿐 아 알겠습니다 헉 저런 나쁜 기브앤테이크만 있을 뿐 보상은 없어요 뭔소리에요 제가 시벅이 없는데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역시 학생분들의 동심이란 디코 관리자 좀 왜요 안돼요 골스네일 방송 자주 오신다면 생각해볼게요 아니 가끔가다가 얼굴을 치셔가지고 그러시라요 디코를 꾸며놓고 사람들 모았는데 와 4명이서 시작해볼까요 원래 4명이 사는거니까 네네네 아 들어오실거 아 오케오케오케 엘링크림 들어오시구요 난 가볍게 저기 에피소드 시리를 깨보는걸로 아니지 그걸 차라리 그거 하면 좋지 한지검만 골라가지고 깨기 이런거 예를 들어서 박항서만 골라서 깨기 막 이런거 중복으로 다 고를 수 있잖아 그래서 딜캉서랑 힐캉서랑 이런거 예 힐캉서 딜캉서 막 이런거 다 만들고 해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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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항서로 끝판 깨보기? 해보실? 딜캉서랑 마그넷인데 그쵸 오 패드 케이스 바꿨어요 이거 어제도 누구한테 들었던거 같은데 케이스 바꿨다고 축하드려요 뭘로 바꾸셨나요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더 안나오니까 친구녀석을 끌고 왔습니다 친구녀석 친구가 있다니 젠장 알겠습니다 그럼 한판 우리 우리 칭서로만 칭서로만 한번 해보죠 아 그렇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오히려 제일 잘나올수 있어 칭서로만 방송각좀 뽑아줘요 이것도 저기 그것도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아 후 후니니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워 청년고 시나리의 크리미네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딜캉수와 힐캉수 하실 분 모집합니다 아 진짜요 박항소로 끝판깨 보기 저는 힐캉수로 가겠습니다 다같이 디코에서 하면 재밌겠다 참여하시는 분이 8명 이상 됐을 경우에 제가 디코 열어놓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대찌님 요새 어 고시나리 방송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시는데 어 무슨 일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게 바로 고시나리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8명이면 할 수 있어요 진짜 지금 5명이라서 애매한거지 8명이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원축 스크림 뭐 뭔데 뭔데 저는 힐캉수 가겠습니다 뭔소리에요 저는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아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뭐라고요 아 아 아 그렇구나 아무쪼록 얼른 힐을 가시길 빕니다 아 그렇구나 봐봐 봐봐 왜 이렇게 쎄잖아 첫 팀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무튼 우리 대치님 화이팅 롯비나리가 언제나 응원하고 일단은 이번주에 시간이 있는건 이제 일요일밖에 없어요 금요일날 숫자피부 토요일날 아버지 낙골 시간 안에 이런 희망이 나밖에 없어 일로와 갈게요 일단 50분 남았죠 살리고 충분히 업셋하면 충분히 돼 괜찮아 가자 가시죠 오 뭐라고요 개새윤이 끌린다고요? 개새윤은 신이 신이 주신 캐릭이에요 제가 제가 은하구 하면서 무아 무제한으로 개새윤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젠장 조용히 하세요 개새윤 탐된다고 좀 해줘요 좀 아니 인간 스킨에 좀비가 있다니까 일단 일단은 일요일날 뭐 아 너무 좀난다 진짜 공정관념 같은 기분이 좀 좋네 아쩌 이거지 바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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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툴로 투기판 같이 계신 고맙자 이거 왜이래 와아 이거 헷갈려 되게 헷갈린다 아 뭐야 아아 거기서 왜 옆에 갔는데 오케이 이제 됐죠 이제 할 수 있죠 신나게 믿어주세요 야 걔는 죽지 잘 죽진 않는다 왜 얘기를 pueden isser 야으아아아 나는 힐로 가야되나 exh This train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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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야 그런데도 안나와 그래 그럼 해변의 파티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공격력이 상승을 해야되니까 다 나왔는데 아 그래요 몰라요 그냥 가요 오아지씨 나왔는데 알았어요 그냥 가요 빨리 그냥 아 그렇구나 빨리 와요 일단 나는 오아지씨 안골랐어요 일부러 일부러 여러분들의 딜량을 높일 수 있는 코코넛 버프 50% 까먹었는데 뭔데요 뭐뭐 해달라구요 어 고라니 그려줘요 고라니 고라니 제가 고라니 사진 하나 보낼테니까 세개 막. 되게 열심히 뭐야 오오- 방금 멋있었다 방금 멋있었다 세력 찍어야죠 체력을 찢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고 싶어요 이 갑방송을 아우 재챙이 나와서 툭 더 일어났네 일단 공격력 최대한 높여주겠어 네 맞아요 여러분의 공격력을 높일 수 있는 스크림업 지금 저기 각항터로 끝판깨기 도전중입니다 더 들어오실분은 들어올게요 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뭐야 어떻게 된거 어 뭐야 나는 왜 빠진거야 도대체 아 나는 왜 빠진거지 아 진짜요 이거 졌어요 그냥 끝내세요 방법이 없어 그냥 포기하세요 포기도 빠른 방법입니다 아기존미님 왜 팔취했다 다시 팔로 하셨어요 이유좀 말씀해줄게요 글쎄 왜 네 그리고 네 환생하느라 아 그럼 유튜브도 다시 환생해줘요 네 유튜브도 계속하기 자 아직 자리 많이 남았어요 들어오실분들 들어오시구요 유튜브 구독도 취소했을거 아니에요 환생하시라구요 용사님이 부른다고 아니 아니지 여신님이 부른다고요 어 2018부님 오셨다 아니 아무도 예 이거 칭서로 끝판기 해보기 한번 가겠습니다 방송각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도대체 칭서 네 네 딜캉 딜캉서로 가세요 딜캉서 웬만하면은 네 딜캉 말씀하세요 매크로 인티 매크로 인티 어떻게요 자 이거밖에 없는데 얘로 인간으로 바꿀까? 인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게 좀비 좀비 스킨 네 네 매크로 매크로 어떻게 켜요? 매크로 어떻게 켜냐구요 아 이거 구매해야 되잖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고시나리 라고 해 고시나리 고 고 고 고 고 고 League 뭐 왜왜왜왜 깊은 빡침이 온다 됐어 이러면은 되나? 아 임티란 챗이랑 같이 못쓴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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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말씀하시지 다시 다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리모꾼님 어서오세요 음 그렇구나 자 바캉서로 끝판깨기입니다 지금 바캉서로 끝판깨기 도전중입니다 자 일단 시작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부 바캉서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아 화요인님 살아서 돌아오세요 네 자 딜캉서 헬캉서 하실 분은 따로 합니다 네 칭서로 이겨보기 방송각지 뽑아보기 다들 칭서 칭서 자 저는 딜로 가겠습니다 적어도 세가지가 갈라면 딜캉서 그렇지 그렇지 맞긴 맞는데 일단은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기 하지만 나는 버프 버프 세계 최강 세계관 최강자들 그렇지 고시나리도 세계관 최강자지 누구야? 어 진짜네? 아니 이러면 방송각이 안나오잖아 아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아 죽었다 하지만 얘네들 하지만 얘네들 데미지 캐서 달고 있을거야 리게임 해야돼 맞아 리게임 리게임 아니 지금 치지마요 좀 이따가 좀 한 다음에 방종각 좀 뽑고 빨리 죽어요 빨리 빨리 빨리하게 빨리 죽으라구요 퀴아님 왜 불레함 맞아 지금 칭서로 칭서로 해야되는데 난민님 그러시면 아니대요 올리기 칭서로 끝판깨보기 하는건데 지금 챌린지 올리캉서 올리캉서 됐다 그치 올리캉서 그치 자 이제부턴 제대로 하겠습니다 올 바캉서하고 뭐해요 그 다음에 1대1매치 저기 뭐 포인트 캐셨으니까 잠깐 하고 노리미트 저기 악몽 모드 들어가가지고 악몽 악몽 저기 최고 난이도로 8명에서 깨보기 이런거 해볼거에요 아 올 커맨더로 다 개인주의하면 재밌겠다 커맨더가 더 힘들지 않아요? 아 커맨더가 더 쉬울라나? 그래도 버프가 있으니까 가자 히트 팀킬 재미있고 왔다 몬퓨이 하시는거에요 저도 딜러 전향완료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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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얘네 이거 다면은 이제 계속 간다고 에너지 딜러 딜러 음 잘 있는 딜러 오 더밉이 나왔네 아 아 아주 좋아 왜 자꾸 죽어요 왜 자꾸 죽냐구요 이 정도면은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니모꼬님 고시나니 그동안에 안보셨으니 뭐야 잠깐만 왜왜왜왜 왜왜왜 와 그래도 체력찍었다 체력찍었다 왜 들어가셨어요 아 체력 못찍을 뻔했네 좋아요좋아요 야 딜라니 좋아한다 좋아 내꺼는 체력이 15씩 간다 아주좋아요 겔태윤 와 유도탄 잘피했다 음 그렇구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수로 그러셨겠지 뭐 딜왜 강하지 이게 바로 다굴이라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해변가야죠 그쵸 맞아요 알아요 냉기를 골라 껴야돼요 냉기를 골라 껴야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냉기 안 골라도 돼요 일단 버프가 중요해 버프가 이분들 버프시켜가지고 얼른 빨리 들어가시죠 다음으로 렛츠고 이겨보자 이제 회복이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격이 나왔나 보다 오우 렛츠고 힐 먼저 깡 높은 치유량으로 들어가는게 낫지않아요 높은 치유량으로 들어가는게 낫지않아요 딜이 아닌 이상은 힐이 제대로 되야되니까 힐을 높이는게 좋지 이제 나도 이거 범위기 좀 있어야 겠다 범위기로 갑시다 범위기 못 잘리나 범위기 못 잘리나 범위기 빨리빨리빨리빨 그렇지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았죠 아주 좋았죠 어 체력을 좀 올리자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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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때렸어 왜 때렸어 이거 완전 피해야되는데 이거 완전 피해야되는데 그래도 야 질량이 좀 나긴 하다 야 바깥을 좀 봐요 그냥 그냥 잡는데 우와 깜짝이야 죽은줄 알았네 이거 이 정도는 뭐 깨는거지 뭐 빨리 스킵해주세요 누구에요 스킵 못하시는 분 누구에요 스킵 못하시는 분 야 딜 진짜 깨다 딜 엄청 깨다 좋아 내가 범위기가 나와야 돼 범위기가 파란색 때려야 돼 파란색 위험해 파란색 때려야 돼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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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좋아 좋아 음 튕겼구나 아 이런 된장 머리가 튕 좋아 그 다음에 아군의 공격력 그 다음에 야 진짜 딜 엄청 키웠다 진짜 딜 엄청 키웠다 팀킬 조심할게요 왜요 아 벌써 저 공격력 끝까지 시켰습니다 일단은 저게 그게 나와야 되는데 범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엄청난 공격력이 상승 흑바를 봅니다 흑바를 봅니다 공격력 엄청나게 상승했죠 아 피드러기 어차피 업그레이드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이제 범위기 한 번만 찍으면 범위기 한 번만 찍으면 진짜 범위기가 제대로 나오면 돼 그렇지 음 나쁘지 않구만 야 이거 바카스톡 없으면 된기 깨잖아 애들이 녹는데 깨겠는데 제 쪽 안쪽으로 들면은 공격력 엄청 깨집니다 이쪽 안으로 들어와야 공격력이 엄청 깨져요 안쪽으로 야 데미지 봐봐 가능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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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왓 야 잡몹들은 다 녹는데 사람도 녹는다 다시 돌아갈게요 휴가석이야 우리 대칭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역시 힐라임은 녹는 맛이지 힐라임은 녹는 맛이지 힐라임은 녹는 줄 알았군 끝났네 깼네 야 공격력 상승 공격력 상승을 노릴거면 아니 이거를 못했단 말이야 죽었다 아 이런 하지만 깼어 아 내일 리방해야죠 네 그리고 1대1 매치가 있기 때문에 1대1 매치 잠깐만 하고 누가 스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빠른 스킵은 게임 건강에 아주 이롭다고요 봐봐요 이거 엄청나게 누구예요? 스킵 안 하신 분 저 스토리 처음 본다 아니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이 스토리를 처음 봤대 하하하하 자 일단 범위기 한번 더 나오고 최대한 버플기라든가 이런거 많이 나오면 되니까 아 아 아이스바스 공격 히도 쿨타임 쿨타임이 감소가 돼야되고 아 체력 좀 한번 키워주고 그 다음에 됐고 됐고 이걸로 완벽해 제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75%의 확률로 저기 그거 받습니다 아이 그럼요 다같이 하셔도 됩니다 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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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회복하자마자 죽었는데 탈려줘요! 한명이어도 빨리 탈려야돼 탈렸다. 아 진짜 아 와 이거 죽나 죽나? 야 그냥 죽네 멀미 있어요 멀미약 있어요 진짜 자 저도 살려줘요 왜 이렇게 안살아나는거야? 복신나리가 살아나야 이 모든 상황이 끝이 날텐데 아 누구입니? 구아 안녕하세요 야 잘하십니다 정진이 한명이어도 탈려야돼 그치 탈려야돼 야 이거 탈려야돼 탈려야돼 끝났다 끝났네 끝났네 에이 에이 아쉽다 카운터를 왜 안했어요 아쉽다 깰 수 있었는데 이런 뭐야 근데 나 버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거 뭐야 버그? 어차피 지금 1대1 1대1 조금 이따하면 안될까? 재밌는데? 근데 문제는 나갈 수가 없어 카운터를 못했다 버그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 아 그렇구나 튕겼다 추방됐대요 방 다시 만들게요 저기 1대1은 조금 이따가 1대1은 조금 이따가 강서로 끝판깨기 해보자구 아 아 진짜요? 하하하하하하 그럴 수 있지 뭐 고시나리도 몰랐을때는 카운터 버리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은 있고 누구나 실수는 있고 접속이 안된다고요? 진짜? 왜? 괜찮아요 뭐야 왜왜왜 왜 안되는거야 어우 왜 다 접속이 안돼 어? 안돼 살아남은 자들이다 그중에 개혜윤도 있죠 개혜윤! 그러니까 인간같지 않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20180님은 인형 저는 좀비 여긴 해골 봐봐요 인간이 아니잖아 인간 스킨이 아닐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언제 접속돼요? 저거 누가 사람이에요? 정지혜님 지금 막 바꿨어요 네 네 좀 기다릴게요 하면서 뭐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서 진행 대머리는 사람도 아니다 아니 그런게 아니죠 아까 해골이었다고 해골이었다고 안녕하세요 고스내입니다 팔로워 하시는 고스내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내입니다 감사합니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꾸 논란 일으키지 마요 어차피 이 비인키 스티머라 야 에러 떠요 이런 마법 서버가 터진건가?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야 우리는 악인존미님 노 리미트인데요 맞아요 타노스 하면은 저기 시냅 핑거 시냅하면은 다 날라가는 다들 핑거 시냅 당하셨구만 여러분들 히어로 어 뭐야 20189 2018님 튕겼다 2018님 튕겼다 지금 아니네 아 서버 아 업데이트하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러지 않나요? 카페에 안 들어가진 사람 많대요 아 공식 카페 갑니까 다를 튕겼다고 아 이거 이거 야 야 카페 터지고 난리났대요 지금 어떻게 그니까 종고를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네 2인풀이라뇨 안돼요 야 그 포인트 한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럴까 네 간만에 네 그래요 네 여기 서버 점점 이상해져요 그러면은 잠깐만 캐치마인드 캐치마인드 그 뭐지? 스크리블이었나? 스크리블 스크리블 맞다 피씨판 캐치마인드 오 접속됨 접속됐다고요? 아니 접속되면 어떻게 해 바꾸니까 다 다들 접속 다시 해봐 해봐요 다시 아 나 안된다 안되는데? 예 됐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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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늘 좀비고 했는데 튕겨가지고 좀비고 못하면은 좀비고 유저분들은 진짜 저 활성기 봐봐 흐흐흐흐 야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듀얼은 언제 하죠? 한판만 더 하고 자 개세윤이 센터 개세윤이 센터 한판만 하고 한판만 하고 그 다음에 1대1 잠깐 매치 돌아가고 가면 되지 뭐 한명 더 서버 20 비빌번호 4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반 노리미트도 하시나요? 예 일단은 1대1 매치가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1대1 1대1 두가지 매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한자리 남았어요 센즈님이 들어오셨다 일단 들어와봐요 한 분 들어오시면 골씨나리가 관전으로 관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오시나요? 됐어요 그냥 해요 자 안 들어오실 것 같으면 빠른 진행을 위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올 바캉서로 깰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바캉서입니다 아니 왜요 왜왜왜왜 또 튕긴거 아니죠? 잠깐만 또 튕기면 안돼 못 들어갔다구요? 됐지마요 조빠님 아 악인존미님이 됐지마요 다 다음판에 그니까 저기 끝나고 나서 다음판에 하죠 네 자리내고 갔는데 이런 선착순이어가지고 오우 어차피 다같이 돌아갈게 있게끔 할테니까 그럼 궁금해 일루와 간박시 구달휴 저주화 구달휴가 뭐에요? 저는 개세명밖에 몰라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았어 고피델에 한번도 안 죽었어 방금 퀴연이 돌아가셨어 고피나리급 컨트롤 아주 잘 봤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하나 발성됩니다 뭐야 퀴연님하고 다 돌아가서 있잖아 쿨타임 그지 쿨타임으로 가자 일단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리죠 그리고 이거 최대한 센즈님 왜 돌아가신거야 어 됐다 살리고 오시는구나 아주 좋아요 다음에 1대1 매치 두가지 있으니까 사갖고 일반 놀이 미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고피나리 없이 과염 클리어가 가능할까 한번 해보고 하면 아마 방송 아마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헷갈리네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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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에너지 잘죠 저게 지금 그 저주의 힘이다 음 나쁘지 않지만 저어 음 기본이죠 네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가자 됐고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범위기 나오면 돼 일단은 저기 1대1 매치 두 번 하고 지금 누구죠? 누구누구 누구누구 있었는데 몰라 난 기억이 잤나 그냥 아무거나 고르시면 돼요 아무튼 공격력이 덴 깨진다는 거 힐이면 오아시스 딜이면 마그네틱 그렇지 맞아요 와 너 좋네 와 죽는줄 알았네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웰미야 오케이 아니 왜 왜 왜 여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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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거 트윙 콜라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 이 좁은 공간에서 지금 어떻게 된거야 도대체 이제 멀미양만 찍겠습니다 범위기양 멀미양만 찍겠습니다 다른거 찍을 필요 없으면 아 안나오네 알겠습니다 잘자요 미안해 어떻게 된거야 와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회복했는지 모르겠지만 잡죠 이게 바로 컨트롤 어 뭐야 뭐야 검은콩님 살리고 있는데 그러지 말자고 어 그러지 말자고 그러지 말자고 패션 어떻게 된거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게 들어갔죠 와 와아 죽는줄 알았다 와아 죽는줄 알았다 우와 우왕 파란거 딜이 많이 안들어갔어 파란거 x3 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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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쩌 파란거 x3 야 딜 장난 아니다 우와 와 딜 장난 아니다 마음에 들었어 멀미약 와 멀미약이 안나 야 멀미약 진짜 안나오는데 야 멀미약이 하나도 안나와 그래도 범위기 나왔으니까 범위기 찍고 아 진짜 멀미약이 어느정도 있어야 애들이 녹는다 애들이 녹아 애들이 녹는데 아 자, 멀미앙 나와라! 거미, 거미기 좋다. 거미기로 나오고, 거미기! 너희들은 다 안쪽에 다 있어. 야아... 안 나오네.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자, 이제 캄보스가 중요하죠. 야아... 나와라. 야아... 야아... 딜 엄청나, 잘 나오는데?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츠네입니다. 팔로우와스, 정의, 모츠네의 크림네입니다. 유튜브가 어떻게까? 유튜브에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길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큰데, 잘 타러, 잘 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 역시 딜캉소야. 멀미앙 나오자. 그렇지. 멀미앙. 아... 멀미앙. 그렇지. 멀미앙. 멀미앙. 그렇지. 자, 100% 찍나요? 100% 찍나요? 100% 찍나요? 멀미앙. 100%를 찍나요? 찍었어요! 100%를 찍었어요. 여기서 멀미앙을 100% 찍었어요. 저는 면역이에요. 네. 멀미앙 100% 찍었어요. 멘티스니코아, 안녕하세요. 왜 손이에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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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멀미앙 100% 찍었다니까요. 전 면역이라고요, 이제. 박터키는 이제 밥이에요. 조작이라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조작은 안 할 거예요. 조작은 안 할 거예요. . . . . !!!! . 나 공통에 에벨치 타는거 봐 극이영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 공통에 에벨치 타는거 봐 나 공통에 에벨치 타는거 봐 나 공통에 에벨치 타는거 봐 야 잡나 잡나 잡나? 아 안보여 멀미안 펜프로 에어 겠다 겠다 이거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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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sk 겨우 준비하고 있는 도구 수고하셨어요 이제 1대1매치 잠깐 두번하고 야 하죠 여러분 불가능은 없어요 불가능은 없다고요 여러분 1번호 4고 아까 누구였죠 이게 뭐지 듀얼모드죠 자 누구나 들어오지 마시고 잠깐만 아 팠어요 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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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얼을 팠대요 듀얼은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야되니까요 기다려봐요 어 근데 안보이는데 검은콩림비 안보이겠다 자 저는 구경을 하도록 하구요 맨위에 있는지 몰랐어요 기다려봐요 여기에 듀얼의 묘미는 당연히 예측이죠 기다려봐요 자 제출시간 1분 좋아요 기다려봐요 예측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콩님이 이길거 같으면은 1번을 퀴아님이 이길거 같으면은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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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있지 그냥 듀얼이 2번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걸 그냥 무시할 수가 없고 콩님이 이기셔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저거 걸지 말요 왜요 제가 걸었으면 언니님한테 걸고 싶었는데 아쉽다 걸 수가 없다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자 이거 그래도 야 되게 팽팽해요 포인트가 꽤 많아요 이거 검은콩님이 재테크할 수 있어요 퀴아님한테 아실아실하게 저주는 연출을 하게 되면은 재테크 가능하다니까 코인으로 자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에? 응 어느 분이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콩님이 인간이구요 자 일단 매치는 여기서 진행이 될거고 퀴아님이 좀비님이십니다 과연 어떻게 매치가 성장화될지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켜냈어요 한대도 못 때렸어요 검은콩님 아직 한대도 못 때렸습니다 자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이거 시간 끌면은 검은콩님이 불리합니다 위험하죠 모른다니까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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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체력이 오 야 아직 한대도 못 때렸어요 아 그래요? 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뭐야 검은콩님 왜 그래요 왜 그러죠? 튕겼나요? 아닌데요? 검은콩님 입장에서 보도록 할까요? 자 퀴아님도 결코 지지합니다 자 한대 맞았고요 자 의외로 고스나리 급이 아니라 실력이 팽팽하죠 야 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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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퀴즈가 위험해요 니니텐도 퀴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퀴즈가 위험해요 한대만 마지막 한 대만 마지막 끝나요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최대한 많이 오래 지켜야 됩니다 좋아요 자 거뭇콩님 좋아요 거뭇콩님이 원래 넘타벽 실력이었는데 지키는 게 디펜트가 장난이 아니다 렉 때문에 못 간 거였나? 아직 몰라요 거뭇콩님이 이것보다 더 잘하시거든 금방 따라잡아요 거뭇콩님이 생각보다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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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비를 너무 죽이려고 했어요 안 돼요 좀비 죽일 순간 게임 끝납니다 한 대 남았거든요 그렇죠 한 대만 더 그렇죠 한 대만 더 됐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과연 퀴아님 이길지 거뭇콩님 이길지 여기서 퀴즈가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아님 바로 사망하셨고요 아직 모릅니다 뭐죠 자 한 대 맞았고요 어허 이거 자꾸 맞으면은 위험합니다 거뭇콩님 위험해요 퀴아님이 컨트롤이 좋아졌죠 내려간 걸 본 적이 없는데 사망해라 했다고 자 좋아요 좋아요 한대는 때리겠다 한대 야 한대 때렸어요 아직 몰라요 이 게임 아직 모릅니다 게임 몰라요 자 이제 HP를 박으면서 해야 되는 검토리입니다 이거 한번 당하면은 게임 끝나죠 네 적어도 4대를 때리고 있으니까 끝났네요 오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할 수 있어요 아직 할 수 있어요 야 퀴아님이 이겼어요 역밴을 성공했어요 야 키아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매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이 어이 믿고 있었다고 노리미트 시즌 1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있죠 그쵸 그쵸 그니까 누구랑 하기로 했죠 네 네 일단 할 건 다 하자 네 할 건 다 하자 아 저랑요? 그럼 제가 만들어야 되잖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니 저랑 하면은 제가 이길 텐데 반전 허용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요 야 이것도 예측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정지혜님 과연 누가 이길지 who's you win you can vote to this match let's go 고스나리님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정지혜님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지마요 저 편집 못해요 편집 못한다고 젠장한 편집 오늘 못하겠구만 내일 하면 돼 내일 하면 돼 내일 하자 그래 참고로 내일하고 모레 방송을 못해요 참고해주시고요 디코 디코 들어가셔서 네 디코 아니 이제 그만해요 진짜 매치 했잖아 일 있어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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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어가지고 못해요 가족 행사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개세윤의 힘을 보여주겠다 내가 개세윤 무제한 픽했을 때 그걸 보여주겠다 시작하겠습니다 정지혜님 뭐라고요? 왜 교실 매부려야되요? 오케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곧씨나리가 이길겁니다 걱정마세요 잠깐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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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잠깐, 야, 이거를, 아, 아, 떼, 아니야, 아직 희망은 있어, 아직 희망은 있어, 잠깐 기다려, 기다려, 곧 시나리 컨트롤을 믿어보자, 봐봐요, 이게 어떤 컨트롤인지 보여드릴게요, 어떤 컨트롤인지 보여드릴게요, 어떤 컨트롤이냐면은, 봐봐요, 헉,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해서, 한 대 때리고, 아, 한 대 때리고, 그 뒤로, 없는데, 네, 뭐지, 어, 어, 뭐지, 어, 어, 뭐야, 어, 에, 어, 어, 일단 거뭇콩님 만들었으니까, 거뭇콩님 들어가겠습니다, 네, 리매치 됐고요, 더 이상, 이제 1대1매치는 그만, 네, 아니, 아니, 대, 대샤치고 있었는데, 뭐야, 이거, 대샤치고 있었는데, 방송을 모르시네, 바로 끝내버리네, 뭐지? 에어? 이런 걸 웃지 말라고요, 근데 진짜, 아니지, 이거 방송각, 이긴 하지, 야, 하이라이트인데, 아, 오늘 해야 되잖아, 잠깐만, 12시 끝나고 나서, 편집하면은, 시간 얼마나 걸리나, 아, 큰일났네, 어제도 3시 해졌는데, 잠이 부족해요, 제가 좀, 저번주에 방송 이것저것 쉬면서, 맹세한게 있어가지고, 아, 참, 편집을 하긴 해야되는데, 퀴아님한테 100%가 걸렸어요, 아니, 1, 1, 고른 사람 누구야, 누가 지금, 이제, 고스, 고스의 코인으로 재테크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엄지건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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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사람이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퀴아님이 일단 방어, 검은콩룸이 공격입니다, 자, 한 대, 아까의 치욕은 갚아주겠다, 어, 고스의 코인이랑 같은, 같은, 그게 나오나요? 어, 아니에요, 자, 먹음 먹었어요, 근데 4대나 맞았죠, 이거 끝났어요, 게임이, 게임 못 이겨요, 게임 못 이겨요, 게임 못 이겨요, 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고스의 코인이랑 비슷하군요, 엄지공주님, 게임, 원래 이러면 되게 잘하더라고, 네, 원래 이러면 되게 잘하더라고, 끝! 당 떨어졌던 게 큰 것부터, 이제, 노리미트 가겠습니다, 시즌 1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아! 잠깐만, 이거, 저기, 검은콩님이, 노리미트 시즌 1, 파, 방 파주세요, 그게 낫겠다, 여러분들 좀 얻어가야지, 그래도, 검은콩님이, 불피, 불피? 라고 하시니까, 고스나리는 과연, 뭘로 할까? 으음, 근데 왜 이렇게 많지? 아, 난 뭘로 할까? 난 가장 어려운 걸로 해주세요, 여덟 명이니까, 가장 어려운 거 해도 돼, 해커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해커하지 말고, 그래, 난 메딕으로 갈까? 그래, 메딕으로 가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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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도박이 아니고 배팅 여러분 이상해지잖아요 방송이 고스 왕자 왜 무릎 펴아 아니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피소드 3? 이거 제 에피소드 몇이에요? 몰라 이거 에피소드 몇이에요? 1인가? 2인거 같은데? 좋구나 이거 그거지 옆으로 가면서 되게 힘들게 하는거 뭐야 바로 팀킬 당했는데? 개세윤의 힐! 맞다 나 이거지 참 개세윤회의 주사기 개세윤의 주사기 개세윤의 주사기 개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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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콩순 어때요? 컴콩순이라니 이거 지금 보스나리 일부러 노려가지고 지금 타이밍 맞게 한 것 같은데 보스나리가 그걸로 죽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 맞죠? 이게 뭐 이제 캐리가 되는 거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 판에는 에피소드 씨리 가겠습니다 이기든 지든 큐아님 제가 살렸습니다 아니 너무하잖아 이거 노리고 한 거잖아 이거 아 골씨다 와 팀킬하자 이거잖아 지금 어 골씨 살아났다 또 죽이자 골씨는 불멸이다 죽지 않는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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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씨나리가 살려 개세윤의 힐 대박 대단했다 개세윤의 힐 개세윤의 힐 개세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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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나 12시까지 해야 되지 참 와 오늘 그냥 자고 내일 편집할까 아 가족회의사 끝나고 늦게 들어오면은 편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죽음 좋았네 골씨나리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골씨나리 그렇게 안 죽는다고요 골씨나리를 자꾸 그렇게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다음판에 에피소드 10이 갑니다 슈연임은 내가 살려 아 근데 이거는 일반 그거라가지고 그게 없구나 저기 에너지가 없구나 우와 되게 무섭다 으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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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굿 앗 이런 당하다니 내가 당하다니 대치바이오 덮밤님 잘 살리고 지연우님 제가 살리고 잘 살릴 사람 많아요 그쪽에서 한명 살리고 두명 살리고 저쪽 가서 한명 살리고 어딨어 아 아예 올라가셨구나 위험해 와 돌진 누구야 그러니까 돌진 누구예요 골씨나리니까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음 잘 살려야돼 잘 살려야돼 야 돌jek 어디까지 가신거야 아 저기까지 가셨구나 verw 아 바보가 아니고 아비야오! 자보가 왜 나왔지? 와 저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거였구나 이기쇼요 좀만 버텨줘요 내가 들어가면 끝나는거야 예 검은콩님이 계셨구나? 와 나는 커플도 없는데 우와 이게 뭐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죠? 죽겠다 우와 죽는줄 아네 살려야 되잖아 아 진짜 정제니 뭐하는거에요? 돌진 힐러 돌진 하고싶지만 난 돌진 못하겠어 하고싶지만 난 돌진 못하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 아 진짜요? 가 방금 전기 감전돼서 처리하고 어 진짜요? 괜찮아요? 몇 볼트? 220볼트 감전됐을 거 아니야 지방 지방 거니까 괜찮아요? 어 아 어 아 아 아 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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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으니까 다행이지 그 전기에 자성이 있어가지고 잘 떨어지도 안된단 말이야 조심하셔야 돼 아우 어쩌다가 근데 감정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우와 죽는 줄 알았다 아유 어쩌다가 건강하시니까 낫다 어디 안다치실 수 있을까 낫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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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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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끝! 자 얼른 잡아주고 이게 바로 컨트롤, 신이네니 컨트롤! 아 젠장.. 살렸나? 와 지는 줄 아네 다음판에는 고스나리 없이 여러분들끼리 한번 클리어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나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클리어가 된거고 고스나리가 없기 때문에 클리어가 안될거다 라는 생각을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요 아니요 한번 해보자구요 그래서 고스나리 버프 효과를 받고 계시는지 안 받고 계시는지 무서운데요? 아니 뭐가 무서워요 고스나리가 보고있으니까 무섭.. 거부 안내셔도 돼요 자 버텨요 버텨요 네 살릴 수 있어 네 살릴 수 있어 어디서 고스나리를 자꾸 죽이려 그래요? 살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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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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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정지했네 그러면 아니되요 푸이텍 뭐야 나 누구한테 좋은거야? 얘 뭐야 야왜이렇게 돌진이야 내 언제나 자유의시비해에요 갑자기 심심한데 놀아볼까? 어 골키날이 혹시 있나? 해가지고 자유의식 들어가서 있을 수도 있어요 봐봐 이거 정지혜님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경고입니다 우리는 깨려고 왔지 팀킬하려고 온게 아니라고 이런 쥐 나 왜 죽은거야? 이거 어떻게 살아서 돌아오시긴 하셨구만 저거 어떻게 잡아? 내가 잡으면 되겠구나 야 아주 좋아요 근데 그거 잡으면 뭐 있어요? 잡긴 잡았는데 에이씨님 오랜만이에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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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디어 볼키구만 안녕? 아니! 젠장 오 죽는줄 알았구만 죽어 죽어! 죽어! 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우와 이거 점멸이었다 가운데만 있음에도 좋겠구만 와아 빠르다 와아 뭐야 뭐야 왜 앞으로 오는거야 어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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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이제 한번로우! 맞을거에요 오케이 끝! 아니야 안끝난데 까봐 아아 이 병 시간 썼어요! 이제 에피소드 시리를 해볼까요? 근데 고시나리 없이 한번 깨보기 고시나리 없이 한번 깨보기 한번 들어가요 허울리 왜냐 내가 에피소드 시리를 안하는 이유가 있어 돌진 좀비에서 맨날 죽거든 내가 에피소드 시리를 안하는 이유가 있어 거기를 지나야 되는데 거기를 못 지나 두유좀 가져오겠습니다 두유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누구 들어오셨습니까? 자 누구 들어오셨습니까? 자 누구 들어오셨습니까? 오케이 빨리 직업 고르시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고시나리 없이 깨수 있을지 그게 아주 볼만한 돌거리가 되겠군요 이거 잘해야되는게 돌진때 다 죽을수가 있어요 와우 나 이 돌진이 제일 싫어 이거지 이게 제일 싫단 말이야 뭐야? 휘어님 뭐야? 휘어님은 그냥 한창 앞에 가있는데? 지혜님하고 장난이 아닌데? 뭐 깨겠는데? 아니 보스 없이 잘 깨잖아? 보스가 있어야지 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셨구만 이야 잘하십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냥 깨겠네요 인원도 꽤 많이 살아남았어요 렛맨 도와주는 진짜 왜요 이야 멋있다 대피 유티미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오 야오 볼티네리 없이 되게 밝히잖아 아 진짜 도티네리 방종에 아이덴티티가 오고있어요 아이덴티티가 흔들고있어요 야오 렛맨 도와주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깨어요? 아니 왜이렇게 빨리 깨? 야오 잘하고 있어요 저 보스 두 마리의 보스가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과연 깰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스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를 동시에 죽여야 되는 보스 이렇게 잘 몰라요 자아 깨고 있습니다 깨고 있어요 깨고 있어요 야오 깨어요 솔직히 거기 맨 처음에 거기 돌친만 아니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은 맵이였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만 드릴 수분을 깨는 이유는 뭐야 야오 멋져요 안쑤요 야 야 범죽에 감기 이상 닿았단 말이야 에? 왜 아니 에피소드 2보다 더 빨리 끝나잖아 그러면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죽었어요 진짜요? 슈퍼스타 재밌네 그렇구만 이번엔 에피소드 뭘로 하실겁니까? 2,3 했으니까 1도 깨야지 난 남비가 다른 길을 간다 여러분 어? 잠깐만 아니 시청자분 여기 계세요 아니 시청자분들 왜 여기 계시지? 아니 거기 계시면 안돼요 왜 여기 계세요 나와요 빨리 어디 계세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시청자분 지금 상자쪽에 계시면 안된다니까요 나오세요 빨리 아니 엄지공주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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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가 빡시였던 빡시였던 거임 실제로 실제적으로 된장 예전에는 고박조버가 많았다면 요새는 엄지공주가 많구만 아주 좋은 자세야 아 왜 3를 또 해요 왜 3를 또 해요 왜 3를 또 해요 3가 아닌가 3가 아닌가 맞잖아 3 있을지 못 깨죠 이번엔 못 깹니다 못깨요 이번엔 못깨요 끝났어요 이거 벌써 망한 기운이 느껴지죠 끝 끝 끝 봐봐요 안된다니까 곧시나리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컨텐츠가 고갈나지 않았어요 지금 뭐 다른거 없나 뭔가 색다른거 없을까요 히어로즈 하드하자는데요 히트핫 히트포핫 히트포핫 뭐에요 히어로즈 에피소드다 히어로즈는 이거 HP 있는건가 올 불쇠 올 불쇠 하자는데요 올 불쇠가 뭐야 어딨어 불쇠가 어디있는거야 일찍 bought 저 히트포핫 히트포핫 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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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개가 안보이는데? 아 여기있구나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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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니까 안보이죠 아 배고플땐 역시 두유에요 음 맛있겠다 좋아 아 아 언젠가부터 곧씨나리는 계속 극협만하고 있구나 나쁘지 않아 이 고인물분들끼리 플레이하는거 보면서 곧씨나리 시작을 놓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제 오 오는거같은거 오케오케 오키오키 오키도끼 오 대치마이오드 오빠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고문콩님 아웃사이더에요 운난 운이에요 과연 5초를 버틸 수 있게 4 2 아아 못버텨왔어요 못버텨왔어요 이런 골시나리였으면은 이거 깼었죠 골시나리가 없기 때문에 못깽니다 아 아쉽네요 왜 고박실버에요 고박실버 엄지공주 하지마요 자꾸 그 생각난단말이야 피자 피자공주 치킨나라 맞나? 그 생각난단말이야 배고파 다이어트 때문에 지금 소식하고 있는데 고씰 아니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씰에만 들어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주책티 하시는건 아니겠지? 혹시 colvia 딱 자 쌀 잡은게 whatever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까 우에에에에에에에 힘. 위orte장 cast 이거 구신나리하였으면 이대로 안 끝나. 사 geometry로 구신나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관이 나는 겁니다. 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오.. 음식이 월 월 월 월 월 어이 eks 챗 꼬 어딜 도망가요 야야 못 깨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 깹니까 아니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딱 봐도 쉽구만 쉬어보이는구만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반말해야지 이제 이것도 못 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왜 지금 디코 마이크 안키는 줄 알아요 지금 육성으로 욕 들을까봐 어딜 가요 어딜 가요 고스나리는 요새 고스나리에 대한 열정이 식었어 어떻게 된 거야 어 이거 편집은 내일 해야겠다 각은 나왔으니까 야야야 과연 깰 수 있을까 깰 수 있을까요 자자자자자 자 몰터를 최대한 많이 줄이는 게 관건이긴 합니다 어 퀴연님 퀴연님 지금 타깃템 넣은 것 같은데 뭘까요 저건 뭘까요 저거는 자외주의 핏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이렇게 심현물 빠져가지고 심현물에 빠져가지고 자 살려요 살려요 지금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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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초 남았어 6 5 과연 깼어요 야 멋있어요 멋있어요 역시 그지 그정 좋아요 dés skinny 팔뚜 방송 쏟 빅 다 다 двух 깍 잘 깍 달 nine 전 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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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ing 잘하고 있 Operator 엘린크님은 아예 허를 치시는 것 같은데 초형 정력 공급기를 깨우시려고 따로 오셨지만 아주 좋은 자체입니다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탑이 있다고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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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까지 유튜브를 보러 왔는데 역시 마법고가 나와야 될 것 같애 그래도 리하 페언님 다시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에너지라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에너지라는 게 없으면 한방에 들어오는까? 그렇긴 한데 원시나 좋았어요 왜요 왠지 왜 이렇게 좋아보이지 저거? 엄지님이 하는 직업이 뭔지가 궁금하다 죽겠다 야아 손에 물려서 들어가졌어 잘 깨잖아? 헉 여긴 설마 뭐가 또 나타났어 이제 좀비들을 잡아야 될 때입니다 가장 어려운 모드이기 때문에 지금 잡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좀비가 되십니다 히는 하드로 해야 재밌는데 이거 하드 아니였어요? 하든데? 공무색상자는 소중해요 그쵸 그쵸 아 경제님은 뭘 골랐길래 아 그 그거구나 그 튜브 튜브 야아 근데 좀비들 트임 없이 나온다 이거는 여기서 못겠지 보통 보통 여기서 못겠지 저 문 사이로 저기 엄청나게 많은 좀비들 나오다 보니까 못 깨더라고 버텨야되잖아 1분 이상해 버틸지도 없잖아 봐봐 자 다른걸 해볼까요? 어때요? 다른걸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저정돈 돼야지 춤 개개인춤이 이게 뭐야 아 아이템 감염하실 치어 올리죠 2판하고 벌써 컨텐츠 부족으로 감염하실 감염 좋지 감염 좋죠 네 채널인신 맞아요 자 좀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이거 뭐 구경하면 되죠 그리고 참고로 디콕 켰는데 아무도 안오시네 정의의 정의의 차도 곱스나리 1호 정의는 승리한다 좀비 좀비들아 쟤네들 잡아 봐드릴까요 오셔도 되고 안오셔도 되고 관계없어요 어 어제 편집하고 이것저것 하냐고 캐시해졌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졸려요 하지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돼 아 오케이 아 아하 그렇군 드럼통으로 쟤네 이렇게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거였구나 아 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저 대신 진행해 주실 분 고스네 방송이지만 방송이 아닌 듯한 고스네이 우와 벌써 두 분이나 네 분이나 돌아가셨잖아 4, 3, 2, 1 야 현님 목소리 들려서 설마 했더니 있었구나 네 있었죠 엄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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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공 그럴리가요. V.I.P 지코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이거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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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고스네 없으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자. 나린이 감염 없어. 감염. 감염하려고요. 감염모드 제가 만들게요. 근데 아이템은 끝났구나.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착순. 뭔 소리에요? 이제 스트리머가 파야지. 스트리머가 파야지 이제. 자 예측 들어가야죠. 감염이면 최종키스인가? 수는? 맞나? 총합. 어 총합. 아. 총합. 총합. 스코어는. 홀. 수. 짝수. 짝수는 0포함 할겁니다. 자. 감염 오랜만이래. 고시나리 기준으로. 네. 고시나리 스코어가 홀수일 것 같으면 1번을. 짝수일 것 같으면 2번을 불러주시면 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 가려 가려. 엄지님 채팅 차단해놨어. 안보여. 가려 가려. 엥? 엄지님 채팅을 차단하다는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채팅 차단해놓으면은요. 그 사람 채팅이 안보이거든요. 아오. 이제 나 저 고바스보 변노테리 안보이게 할 수 있어요. 너는? 고바스보. 그걸 사는 사람이 채팅을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고바스보 변노테리. 고바스보. 나 이제 엄지님 마이터 안키면은 데미지 없음. 고바스보 변노테리. 엄지공주. 와. 저는 바보고. 엄지님은 공주고. 아. 저거는 저거있죠. 타격이 커요. 아. 큰일났네. 그치 공주님.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골슨에는. 과연 홀스로이 할지 짝수할지. 일단 많이. 생존하고 많이. 먹는다는거. 엄지공주. 엄지공주. 나 공주님 따라가. 엄지님은. 내 스태가 차단해야지 목소리가 질리지. 공주님. 자. 과연 누가 감염이 될지. 어이구. 지허눈님. 엄지님한테 잡히지 않는다. 지허눈님. 제발 저거 잡아줘요. 저 절대 엄지님한테 잡히기 싫음. 어디갔어. 엄지공주. 엄지공주. 슬랩 어딨어요. 슬랩은. 슬랩은. 슬랩을 찾아요. 저 여기있어요. 저 상어 앞에있어요. 저희 방에 공주가 좀 많아요. 슬랩이 진짜 생각해도 잘 죽는거 같애. 야. 기가 막힌네. 1대3은 너무하대. 1대3은 너무하잖아요. 뭔소리에요. 1대3은. 이거 공주님. 엄지님. 잘못이에요. 근데 어디에 계시지. 나. 나. 슬랩이고 싶어서 슬랩 찾아다니고 있는데. 슬랩 안 보여. 슬랩님. 어디계세요. 슬랩. 슬랩. 슬 Independent. 슬랩 나 분배들 눌렀는데 우리 어디있는지 못찼잖아 그럼 오바스부는 안불쌍해요? 오바스부는 요즘 아니야 하잖아요 요즘은 쫄보나리하죠 음성 키자마자 고발시보 고발시보 하신 분이 어느 분이었더라 팩트긴 하잖아요 팩트라뇨 팩트에요 쫄보나리 어 좀비다! 아 진짜 좀비다 살려줘 살려줘 휘안님이다 아 가만히 있었는데 살아 살려줘 야 진전을 했단 말이야? 그냥 한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도 안아 공포 사라지지 않았어요? 공주님 같이 가요 가면 공포 사라지지 않았어요?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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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 슬슬 4자리 아 까지 아 도망가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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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방풀하고 싶다. 구스님은 내가 꼭 잡고 싶다. 아 뭐야! 잡혔잖아. 아 잡혔네. 가비. 어 잡았다. 차라리 피하님한테 이때로 짝수로 끝이 날 것인가. 이 공주. 아 네 안녕하세요. 엄지공주. 이때 눈 피 난다. 정진이 나올 것 같애. 됐어 됐어. 아 난 줄 알았는데 정진이 나올 것 같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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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날 것 같았어 나. 흠 나쁘지 않구만. 나는 여기 숨어있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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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님 피하님 우리 숨어있어. 여기 여기 여기. 우리 절대 피하님한테 잡히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절대 피하님한테 잡히면 안 돼. 아 디코 있어요. 디코에 있어요. 디코에 있는데. 네. 어. 진짜요. 링크님 위치는. 저랑 같이 있어요. 끝. 저랑 같이 있어요. 이게 바로 컨트롤입니다. 뭐야. 야. 아 뭐야. 아! 아. 아. 알렸다. 컨트롤. 떼. 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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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아 어 난 퀴야님한테 안 잡혔다 아 너무 만족스러워 어때요? 제보 당하는 느낌이 어때요? 제보를 했다가 제보를 당하는 느낌이 어떠냐고요? 퀴야님한테 안 잡혔어 제보를 당하는 느낌 어떻습니까? 네 낄낄 낄낄 저 퍼블인데 그니까요 퍼블 당하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소감 말씀해 주시죠 여기 있어요 죽인다 죽인대요 엘리크님 죽인대요 조심하세요 주로 혼자 다니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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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공주님 대치공주님 이번엔 대치공주님이냐고요? 대치공주님이 나왔는데 저요 이분도 나다? 안돼 도망가 일단 한 명 컷 따리님 대치공주님 아 진짜요? 바쁘셨어 이번엔 대치공주님이래요 아니 공주 많아요 저희 많이 아 진짜요? 고시공주 어떠십니까? 대치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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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좀 대치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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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가져네. 축하드려요. 링크님한테 잡히셨어요. 축하드려요. 아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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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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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드릴까요? 등장 밑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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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풀이 아니죠? 방풀이 아니시겠지? 이걸 알았다고? 야 근데 잘 숨었다. 어? 잡았다. 뭐지? 본인에게 홀수를 했는데. 네. 가니까 잡혔는데.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이겼다. 안해. 자 결국에는 저는 홀습니다. 75일 가스 좋습니다. 예측 결과는. 와 근데 아무도 안 걸었잖아. 아 갓 게임이다. 근데. 확실히 킬대즈 부족이긴 하다. 뭘 해야 재밌을지 모르겠다. 음. 여러분들끼리. 경창을 두둑 한번 해보실래요?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자 하민님. 아 근데 경도는 나 진짜 못하는데. 아 클래식으로? 클래식. 클래식하고 이거 뭔 사이예요? 룰이 달라요. 스위치가 5대에서 10대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채널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채널이 큰일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널 20의 비밀번호 4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셨으면 유튜브 구독은 글룰이고 디코 들어오셔서 같이 즐기시는 거는 그럼 저랑 아주 퀘현님. 그럼 저랑 아주 퀘현님. 저랑 팀 아주 퀘현님. 자 이거 없어요 그냥 해요. 투표 없어요 네. 아니 시작하지 말아봐요. 왜요? 설정하고 있으니까. 아 그냥 시작하는게 나아. 자기팀. 민팀에 스파이 하나 넣어놨거든요. 수고하세요. 아 괜찮아요 제가 스파이예요. 퀘현님 기대해요. 아니 그냥 고바스부 말고. 고바스부 엄지공주 하지 말라고. 나 피자나 치킨공주 생각난단 말이야 자꾸. 배고파 죽겠는데. 밸런스 이게 맞나? 걱정마요 제가 트롤 해드림. 일단 고 시나리가 없으니까 맞을 거예요. 나리님 있는데요. 뭔 소리야 나는. 나는 분명 관전인데. 어 나 관전일텐데. 안되 퀘현님 와요. 한명 들어가요. 고스나라 엄지공주. 고스나라 엄지공주 하지 말라고 진짜. 피자나 치킨공주도 아니고. 진짜 그러지 말라고 진짜. 한명 들어와요. 한명. 한명. 들어가세요. 에티공주님. 저희팀으로 와주세요. 진짜 하기 싫다 왜 그래요. 퀘현님. 빨리 옆에. 저기 대치님이랑 퀘현님 있다. 아이엔. 엄지님. 누우브. 아이엔. 뭐라고요? 나 왜 퀘현님이랑 같이 팀임? 아까 바꾸셨어요. 화이팅. 과연. 파기를 할 수 있을지. A로 갖고 B로 갖고 C로 갖고. 좋습니다. A가 가장 백. 파기하기 어렵지 않나? 중계가 들린다 중계가. 뭐야. 안녕하세요. A가 가장 어렵지요. 고수님 중계하는 거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오 왔어요. 오 왔어요. 뭐야. 안녕퀘현님. 안녕하십니까. 와 조바스바는 셰웨이를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 와. 야 엘린 그래 혼자 남으셨잖아. 와. 와. 이거를 뚫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준비 체력도 별로 없죠 지금. 엄지와 고수를 다 같이. 지금 B를 뚫고 A 두 방. C 네 방 남았습니다. 다 같이. 그냥 다른. 빨리 어디 갔었어. 이제 또 같이. 분실 잘 타고. 한 번. 여기가 안 돼. 저기요. 다시는 주문 안 했는데. 그것도thest. 준비킬 준비킬 소녀점비 소녀점비랑 동전기 좀 많이 때렸거든요 안돼 잡을 수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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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회원님 컨트롤을 보여줘요 컨트롤을 보여주세요 컨트롤을 보여주세요 보여줘야되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정킬 당해라 이러고 아래쪽으로 오면 할만 없다고 못한다고 정킬 당해라 나밖에 안남았어 이게 뭐야 상대방이 너무 잘하는건가요 너무 잘해 이 사람들 시나리가 있었으면은 상황이 크게 달라질겁니다 진작의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죠 오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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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일로와 과연 일로와 한마리 잡나요 잡나요 야 좀비를 다 잡았어요 끝났어요 게임이 터져버렸어요 게임을 놀라기지 이게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왜 이렇게 옥 잘 뚫린거에요 아니 저 생각보다 옥이 잘 뚫리길래 몰랐음 몰라요 호옥인데 잘 뚫려 야 분명 분명 있어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뚫지 하면서도 잘 들리던데 뭐지 회원님 죽어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컨트롤을 보여주세요 컨트롤 고시나리 컨트롤을 이어받은 회원님 죄송합니다 1대1한테 질 정도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1대1이기는 아니 제가 암나보기만 해도 1대1에 질 정도는 아니에요 아 진짜요 레전드 팀은 저기요 고인물도 좀 위잖아요 민별아 제가 암나보긴 해도 1대1한테 지진 않나요 야 못이기네 밸런스 붕괴네 밸런스 붕괴 밸붕이네 나 임해도 못 간다 간다 이거는 안되겠다 오 간대요 검도는 말고 다른거 뭐 없나 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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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 믿었다 안녕 감사합니다 잘갑시다 아 너무 웃겨 고퀄이요 아 야 다 잡히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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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졌어 안 돼 안 돼 확승 맞아요 안 돼 저요 저 A로 갈게요 진짜 저 진짜 A로 왔는데 저 되게 졸려요 지금 아 어제 캐시해지는게 너무 컸셔 아 네 아 진짜 누군가가 30분 연장권을 쉬어가지고 어 누구에요 어떤 베이비에요 네 B3명만 와줘요 됐지 3명 3명 암납이해도 아무나 살려줘 야 야 잘하시다 야 저게 저렇게 된다고 빨리 때려 아이고 부럽다 아 진짜 아 짠 말고 다른거 뭐있나 근데 이거 밸런스가 너무 안 맞긴 했음 저기 정재님이랑 너무 잘해 저 못하고 와 김환자 어 어 어 서바이벌 서커스는 또 뭐해요 아 이거 전에 했던거 아니에요 아 그니까 서커스가 그 서바이벌 서커스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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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해야 재밌게 했다고 소문이 날까 네 그러니까 님과 엄디님 주얼 어때요? 주얼하지 마요 점령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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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 이번엔 디비전 가지 디비전에서 고스날 없이 클리어 가능? 싹 가능 싹 가능 싹 가능 그럴리가 엘리닝크 님 못들어졌구나 한번 해봐요 어머니 저기 어 저기 디비전 최고레벨 로 해가지고 악몽 4단계 해가지고 아 그건 안돼요 그건 안돼요 왜요 왜요 고스네 역시 싹 가능이라면서요 악몽 가능 나도 몰라 아 그건 그거는 싹 가능이라면죠 지금 고스 있어도 싹 고스 있어도 못 깨요 아... 시간 감수내신 못 깨워 이 사람아 그렇다는데요? 그러면은 매운맛 2단계 어떻습니까? 2단계까지는 할 수 있겠지 뭐 아 3단계까지 가능하네요 악몽 2까지만 가능 악몽 2까지만 가능 악몽 2까지나 할만하긴 한데 자 모든 샤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한 마디만 딱 하자면 쩔? 거친건대 그럼 거날리가 무슨? 솔직히 난 이거 잘 못하겠죠 악몽2까지는 곳스뉰 없이도 깰 수는 있다 그래요? 곳스뉰얼이 있으면은 버프 받는데 뭐지? 나 링크님이 관전처럼 보이는데? 일단 저도 제가 무슨 버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됐다 단전을 했다가 다시 풀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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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님 엄지공주님이 활약해 주시겠지 이거에서 고스나라 대치공주가 될 수 있어요 바꿔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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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그러지마요 킨받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대치공주님 아 진짜 다이어트해 아 진짜 엄청나게 빡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지금 뭐야 왜 나와 근데 이거 스킨 너무 맘에 든다 뭐라고요 개새윤이 맘에 든다고요? 가지실래요? 아니 제 스킨이요 저는 이 스킨 너무 맘에 들어요 아 저는 진짜 샨다기 개새윤이 그래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라리님 이게 이번에 나온 스킨이에요 아 진짜요? 돈 주고 산거에요? 네 샀어요 얼마주고 이거 14,800원? 야 비싸다 림바크보 이 사람 누구야? 림바크보 이 에이툰이 누구야? 림바크보 나 이 사람 들은 적이 없는데? 좋아요 여러분들 별명이 생겨 역시 그시그청 뼈님인가? 방송을 할때마다 별명이 생기는 갓방송 좋아요 에이툰이 누구에요? 에이툰님이 누구세요? 아까 팔로우 하셨던 분 계셨는데 혹시 그 분 아니신가? 아 아 퓨아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가세요 죄송해요 네 그 나라 엄지궁추 근데 곧슨이 다이어트하고 계세요? 네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치킨 먹을 거 치킨 먹을지에요 랜드님 코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곧슨이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다고 하시는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구요 지금 놀이 미트 업데어son 않았다고 해가지고 놀이 미트 하는 중이에요 곧슨이나리 없이 과연 깰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증을 하고시는데 과연 깰 수 있을지 곧슨이나리가 없기땐 못 깬 거는 맞아요! 푸셰카도 합니다 네 잘 하긴 했는데 하긴 할거예요 아 이걸 말했는데 오 OVER 난 남경 봐 다른 길을 간다 컴퓨터가 2명이고 컴퓨터가 2명이고 아 2명이고 악몽 쉬운데 악몽 포가 쉽다는데요? 악몽 포는 퓨리 두고 가야겠다 거묵콩 유효 인정 거묵콩 유효 인정 거묵콩 유효 인정 거묵콩 유효 인정 어차피 리방할거에요 랜드님 어 랜드? 랜드? 2분 되게 잘하게 8회 1에 랜드라는 일 쪽이 있는데 어쨌든 어 가진장에 여유가 떴는데 랜드님 시간 날때 얼른 유튜브 구독하러 가요 유튜브 남겨도 되니까 알겠죠? 필습니다 이거는 저기 그거 봐야돼 아 잠시만 거묵콩님을 봐야돼 어? 공통님 안계시네? 없는데 없는데 없는 사람 가지고 있다고 그래 아 그래요? 다행히 끝났네요 어? 야 이건 뭐 못 이기지 이제 이거 어떻게 이길건데 야 파이어맨 먼저 타기 파이어맨 때문에 타왔다 이거 아 그래 나 강화 못했는데 망했네 과일 과일야맨중에 맛있겠다 과일야맨중에 맛있겠다 님들 더 강화 못했어요 아이고 아 노노 노노 노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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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남들보다 못괴할 수 있어 툭 툭 툭 자린장이 여유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상호자증 없었다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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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나라 엄지공주 툭 아 나 진짜 심각할 수 있긴 웃기는거 툭 아 진짜 유기하지마요 고스나라 엄지공주님 툭 아 고스나라 왜 살아 툭 공주가 싫으면 그냥 그러면은 영왕님 어때요 영왕님 아니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영왕패야 영왕패야 차라리 도련님 할게요 그래요 엄지 도련님 퓨 퓨 메루의 엄지공주 저기요 퓨 메루의 퓨 메루에 계셨어요? 저기요 요 요 근데 왜 근데 엄지공주님 위에요 엄지공주님 된거에요? 저거 고주라고 저는 인정하시잖아요 최초 유포자가 누구에요? 그 엄지님이요 엄지님이요 본인이겠다고요? 네 아 자기 신분을 정확히 아시는구나 본인이 자기 공주라고 인정했어요 엄지님 신분은 귀족인데 나는 왜 바보야 야 다 돌아가시네 이거 어그러워 야 데뷔 앙트는 하셨나요? 뭔소리에요? 데뷔 앙트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 털면 괜찮아요 저는 좀 살리다가 어차피 진짜 가야겠네 위험하다 위험하다 라고 심어줘야 이제 제대로 살린다고 드디어 롬제 드디어 롬제 헐 우리 버려졌다. 어 버렸어. 시청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시청자분들이 시청자 하나 시청자가 시청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앞에서 지혜님하고 엄지님의 것 다 다행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도 열정 멸치해야지. 다가차자고 하는 게임인데. 화이팅 화이팅. 아. 어. 4인이나 되면 잘. 살릴 생각 없는 것 같으니까. 5인이나 되면 잘. 살릴 생각 없는 것 같으니까. 아. 고치나리도 쉬고 싶다. 이라타를 들어갔는데. 제 국진영이 언제 줄 수 있는거지? 방송 말고 일 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 뭐야 뒤에 뒤에 준비가 파이어맨은 완전 정작이잖아 사납에서 불편으로 한두ницы band 반대로 말해보는 엘ệ크니 위험해 엘ệ크니 위험해 엘ệ크니 위험해 엘ệ크니 위험해 chef creation 엘ệ크니 위험해 에헤헤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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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명이였을 때는 끝나실 텐데 8명이니까 안 끝나겠죠 엄지나가 고스보여? 엔진아 문은 저한테 맡겨줘요 제가 문 열기는 뻔합니다 이게 바로 남들 갖는다라고 저건 맞습니다 안녕 에헤헤 아 체력 좀 올리겠다 아 대찌님 너무 느려요 대찌님이 너무 느리다는데요 대찌님 너무 느려요 어 대찌님 글씨글청이에요? 안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요 전 빨라요 죽는게 누구보다 빠르게 죽일 수 있죠 이거 웬만하면 카운터 치고 들어가는게 나는데 네 엄지님 아 엄지님을 암성해서 준다고 저 말고 아이고야 이거 그냥 들어가시네 대찌님이 누구에요? 저기 대찌마요덮밥님 있어요 별명이 덮밥이구요 이름이 이름이 마요고 아이디가 대찌입니다 네 저 왔어요 어 왔어요? 잠깐 가세요 네 잠깐 지금 대찌님에 대해서 지금 어 설명하고 있는데 잠깐 나가있어봐요 이름이 이름이 저리 가있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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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 두 분 공주님 두 분이다 뭐라구요? 폐업군주님 네? 폐업군주님 남자든 여자든 다 공주로 하는구나 이러다가 막 다 언니로 얘기하겠어 어..언니 폐업언니 언니 엉지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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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야 되게 마음에 드긴 한데 맘에 드는데 기분...만 기분은 그다 네 조 dette 핳흑흃흐흐 아 저런 저런 맘에 드는데 기분은 그다 저런 저런 이걸로 해야겠다 네피드 네피드 어 태연님 멀티샷이 아니네요 저 멀티샷 못 얻었어요 허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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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냐입니다 팔로우하스 성형 고스냐 리크입니다 유튜브라고 기다려 드리도록 한 번씩 놀아주면 고스냐 리크입니다 가슴에 숙여 방대 흐흐흐흐 아아 자 과연 고스냐 리 없는 팀이 곧 깰 수 있길지 예 8명이기 때문에 이메일 전투를 깰 수 있다고 쳐도 best 북디 못 살리도록 까요 거기 저기 못 가요 죽어요 가면 맞아요 고스나라 엄지공주 31레벨 DU 고가쓰고 아무 말도 아닌데 왜 고가쓰고가 나와요 뱅어부란데 지금? 뱅어부란데 지금? 나 오늘 웃겼던 건 곧씨나라 엄지공주 진짜 웃겼어 곧씨나라 엄지공주 웃겼어 진짜 저기요 엄지님 진짜 나라 치킨공주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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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긴다 솔직히 엄지님은 진짜 공주가 맞다 즐겨요? 맞다 아 너무 편해요 다들 엄지님을 공주라고 할 때 저는 엄지 어 뭘로 할까? 이제 여왕님을 땜에 경험한 엄지여왕님 엄지왕자 좋다 엄지왕자 왕자 왕자 여자한테는 여자한테는 뭐냐 오빠라고 부르고 남자한테는 언니라고 부르고 그거 좀 맞다 왜 이렇게 배고프나 했더니 오늘 한 끼밖에 안 넘었구나 그러니까요 어 바쿠아 바쿠아 되게 오랜만에 오셨다 잘 지냈어요 아 나도 뭐 치잖아 이게 공주인가 이런 어떻게 오랜만에 오셨을까요 며칠 전에 왔잖아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어제 온 게 아니고 어제 온 게 아니고 어제 온 게 아니면은 오랜만에 오신 겁니다 네 어제 왔어야지 어제 왔어야지 매일 오셨어야지 아니 며칠 전에 왔다고요? 그럼 오랜만에 온 게 맞는데? 네 무한해로 즐겨요 무한해로 즐겨요 엄지본주 가입하자 유튜브 구독 안 하셨으면 얼른 구독 좀 눌러줘요 어 지금 못 들어가나요? 했다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베이비님 뒷콕 못 들어오셨어요? 아까 그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었는데? 나리코 숨겨방에 안 적으셨나? 나리코 숨겨방에다가 안 올려놓으셨나요 혹시? 잠깐만 볼게요 제가 볼게요 저런 저런 나리님 근데 역할 주는 법은 아시죠? 저 이름 바꾸는 법이랑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네 모르신대요 아 저런 아니 페어님 안돼 아악 저기 빵이요 빵 저기 지혜님 저기 저기요? 그 원래 위에 보시면은 닉네임 옆에 그 저기 그것까지 적으셔야 돼요 어 일단은 제가 신고 해드려도 되나요? 저런 페어님 보단 덜 죽었어요 지님 허저 허저 자 제가 일단은 신 제가 신격해드렸습니다 마사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름서 바꾸셔야 돼요 이름서 바꾸셔야 돼요 이름서 바꾸셔야 돼요 공격력에 몰빵한다 나는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베이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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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셔도 됩니다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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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꾸면 안 되지 지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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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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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니코 닉네임이랑 트위치 아이디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걸 바꿔줘요 그렇대요 지금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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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접했죠 그렇구만 예희키 보여드릴게요 보유주 하고 싶은 누님 트위치 고 여기 트위치 닉네임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방송하니까 좋군요 역시 멀치 시원시원하는데 멀치 시원시원 멀치 시원시원 멀치 시원시원 골지나이는 게임을 구경하고 여러분들은 게임을 플리어하면서 대화를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날이 갈수록 별명이 생기시는 거 아주 고맙습니다 골지나이는 혼자서 볼 수 없지 솔직히 저한테 아가씨가 맞냐고요 원래 페어 도련님이었는데 아 페어님은 도련님이었어요? 페어 원래 도련님이었는데 저는 바본데? 저는 뭐 바보 변태 막 이런 거 다 붙었는데 저는 흐흐흐 허접 날이 허접 날이 허접 날이 여기다 지은님 오셨다 어서와요 에라이 막했네 골지나이 방송 없을때는 듣고 들어오셔서 노시면 돼요 허접 안돼 멀찍까지 안 떠요 허접 우리 대치님 물긴 일이셔요 네? 물긴 일이셔요 아 별건 아니에요 엄마랑 걱정에 실패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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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되잖아 아악 백스택 강하했더니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이제 멘탈 한번 흔들어주면서 이제 대치 대치님이 한번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아 고스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한마리 듣고 빠르게 올리지 아 고스 때문이야 아 고스 때문이야 흐흫 아 이좋 이좋 문 겁나 빠르고 하이라노 문 겁나 빠르고 하하하하 문 겁나 빠르고 들어가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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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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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되게 기다 소리가 하하하하 이좋 편집은 내일 할 생각이라가지고 내일 이제 가족 끝나고 나면은 아 제발 멀티샷 제발 멀티샷 전설이 안 떠 제발 멀티샷 안 뜨겠죠 운이 완전 고찍데? 네 뭐라고 했죠? 운이 완전 고찍이라고 했죠 다시 화살 쪽이랑 크리티컬도 다 갈래 자, 이분이 잘 보니 완전 대박인데? 멀티샷 한 번이라도 나왔다 저는 멀티샷이 안 떠요 저런 예시가 이상하잖아 엄지공주 태연님이 뚫어나요 제가 열게요 으아악 놓을거야 뭐야 나 닦기는 한데 놀자 3분할 어 2028년이 돌아가시겠다 은 는 아니고 네 역시 2180님은 도끼나리가 아니었죠 도끼나리였죠 돌아가셨네 멘탈 공격을 해줘야되 도끼나리가 아직 플레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멘탈 공격으로 여러분들의 멘탈이 힘들어지는게 운누리죠 나린님 2180님이 선 넘지마세요 나린님이라고 적어놨어요 어디요? 어 채팅창에요 아 지금 방송에다 적어놨네 안그랬습니다 이거 삭제하려고 방송에다가 안 남겼을 삭제하려고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저 왜 이렇게 많이 와요 내가 죽을 줄 알았거든 내가 죽을 줄 알았거든 엠지곤주 대찌 마요 엄지공주 가만 해달라니까 상관은 안살려지네 진짜 저희 엄지님 지혜님 날 버리고 가지마 와 가리구가 되요 괜찮잖아요 이제 엠지이신지 대찌는 이제 독립하셔야지 이제 지혜님 개인체 아주 좋아 지혜님 아주 좋고 아주 좋아요 재시타임이다 재시타임이다 멀리치셨고 없다 가가 못했는데 지혜님 마탈거야 나라 안살려 지혜님 마탈다 아이 망했네 괜찮아요 몰티샷 제발 쓰레기 방송도 망했어요 멀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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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떠요 멀티샷 뜨겠어요 안 떠요 여기서 한 번 썼다 아 당사 요동끼밖에 못 먹었어 당사 요동끼를 야 딱 이 턴 야 한 시간동안 힐링 오 멋진데 칼팀 칼팀 역시 2K 지갑 뭐야 아야 왜 이럴 지갑 왜요 왜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방송을 계속 키면은 톰캠이라든가 이런걸 못키시겠구나 저기에 방송을 켜놓고 방송을 켜놓고 그냥 다른거 하고 으핳핰핳핰핳 글벨에 형토부 영원히 못키시겠지 아 지혜님은 보셨는데 마이크를 끄는 거였구나? 야 에너지가 야 장난이 아니다 아 못했다 시나리오 치면 좀 더 이 게임 빨리 끝나실 텐데 시나리오 치면 좀 더 이 게임 빨리 끝나실 텐데 시나리오 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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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할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맘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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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구요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하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마법고 나오면 제대로 할거에요 마법고 네 itar 은 영화 사음 сначала 세 이럴 에 driven